비가 안그치네요. 비오면 피 맞고 눈오면 눈 맞고 자 여기는 럭키피싱 자 2000바디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어머나! 나왔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자 일단은 가봅시다 팔도장오빠 호오빠 어서오세요 팔도장오빠 21번째 좋아요 땡큐 자 빠지면 안됩니다. 빠지면 안돼요 자 일단은 18스피드로 건대압오빠 전재석오빠 어서오세요 우리 정수연님 파이팅 감사합니다 호오빠 무해를 추천있습니다 추천은 나감이에요 자 매기잡고 자 이거 아하 자 그럼 연결 안되죠 에이구 뭐야 아 여기도 짜파 틀었때가 됐는데 금총옥과 루켓 다음에 하드에서 추천했는데 2개 2개를 했다고요? 금총옥과? 몰라 나는 순서대로 한거야 아 그랬어? 진짜요? 어 어 아 어머나 미안 그러네 금총옥과 하드에서 왜 깍지였지 자 자 김동총옥과 로켓 어 중고총오빠가 위에 했어요 오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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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urquoi 그룹 소ş 아이 아 내가 아 하데스 굉장히 좋은거는 하데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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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또 빠지고 있나 아니야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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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빼요 그럼 시럽이빠 얼마나 치실라고 오빠꺼 빼래요 하하하 자 이렇게 실수하면 뭐 11개 12개 갈 수 있어요 김병수 오빠 어서오세요 마하 반갑습니다 판다오빠 다시 올렸습니까 다시 올려주세요 뭐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13개까지도 받은적이 있더라 하하 아이고 김선장 와이로노 하하 맘에 안드네 자 216번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김선장 정신좀 차려 선장 아야논 그런거 같아요 뭐야 김선장 일 안해? 시끼야 일 안하냐 기리오빠 어서오세요 마하 반갑습니다 자 자 풀업 까지 한번 자 도전을 해볼까요 자 풀업 갑니다 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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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풀업 성공 올 때 되면 온다 걱정마 알겠습니다 오늘 산장 비와서 조언 못날땐 하하하하 김문환오빠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김종만오빠도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마하 야구가 시원하게 터지고 자 이번에는 김선 야 이 김선장아 야이씨 야 마치 이제야 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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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가자! 자, 갈치 잡고! 요새 완전 겜빌들이 좀 안 주던데 오늘은 구간 좀 와라 자, 먹을 때 됐어요 그래도 언제면은 줄텐데 너무 안 준다 저네는 터지면 터져서 그랬는데 오우! 글자가 아주 야물게 터졌네요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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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아직 스피니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그림으로 지대로 자, 이제 슬슬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자, 배 시동 걸고 자, 들어온 아, 잠깐만 아까도 앞으로 왔어요 죄송합니다 그렇지 많이 많이 배가 너무 일찍 들어왔어가지고 윤정한 오빠 조태쿠만 오빠 어서오세요 마하 동한 오빠 템프라이팩 보야되니 넥스드시오 아,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어이구 내가 일찍 나오긴 했지만은 자, 그림으로 잘 먹고 있습니다 밥 먹고에요? 마뇨 아, 좀 먹었어요 자, 그림 야무지게 끝까지 자, 70픔 남았네요 아하 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름 자, 그림 야무지게 끝까지 물 넣었잖아 배에 기름 다 넣었대 하하하하 진호 오빠 어서오세요 당신의 참치 우리 참치오빠도 어서오시고요 박문신오빠도 반갑습니다 오늘 구그릇 먹고 왔어요 아이고 하하 왜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어머나 자, 나이스데이 이거 어떡하네 자, 배가 또 나왔습니다 와 하하하하 야, 정수희언니 치킨 당첨입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정수희언니 치킨 많이 좋아하시는데 자, 정수희언니 저한테 오시면은 방송 끝나고 오세요 정수희언니 지금은 오지 마시고 방송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아유, 치킨 당첨